친구야, 어서와. 우리 집에 놀러올까, 이렇게 해야하네. 여기, 여태, 여태야. 계란 양파 이제 나와 같이 재미있는 도시풍 여행을 출발하자고 아니요. 내가 바로 접촉밥사 패턴한다. 궁금한 다음 도시물 로비는 오르친키가 처리난다. 이제 나와 같이 재미있는 도시풍 여행을 출발하자고. 이번 여행은 신청. 신청역입니다. 드리실문은 생중입니다. 반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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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